Q. 안녕하세요. 와 안녕하세요. 송유빈이라고 합니다. 저 수련이라고 합니다. 저 부탁드립니다. 뱅뱅 남은 데는 앉으면 되나요? 그런 거 같아요. 그냥 앉고 싶은 데 앉으시면 되는 거 같아요. 이렇게? 아, 여기? 왜 다들... 제 옆에는 누가 앉아주실까요? 책 많이 읽으세요? 공통 질문 같은 거거든요. 아까도 저한테 물어봤는데 종종 읽는 편이에요. 아, 종종. 평소에 책 좀 좋아하세요? 좋아하는데 사실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. 아, 그렇죠. 오, 누가 오셨다. 안녕하세요. 형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송유빈입니다. 에이트팀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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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녕하세요. 우리 뱅뱅 씨. 저는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반갑네요. 다 책 좋아하시나 봐요, 그렇죠? 그 질문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아, 다 질문했어요? 네네네. 나에게 있어서 책이랑 뭐 이런 거. 아, 다 질문했어요. 어?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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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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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또 이렇게 어디를 앉아요.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. 다들 제 옆에는 안 앉으시더라고요. 아, 안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. 아니, 너무 키가 크니까 잘생기고 멋있고.